뉴욕과 커넥티컷주 등을 관할하는 제2순회항소법원과 캘리포니아주 등을 담당하는 제9순회항소법원에 각각 한인이 지명됐습니다.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비어있던 제2순회항소법원 판사 두 자리에 한인 마이클 박 변호사와 조지프 비앙코 연방지법 판사를 지명했다고 전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제9순회항소법원 판사 공석 세 자리에 캐니슬리 변호사와 대니얼 콜린스 변호사 패트릭 뷰머테이 검사를 지명했습니다. 제9순회항소법원은 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제도 다카와 트럼프 행정부 반이민 행정명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원입니다.